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정말 여받았습니다. 원래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양아치니, 검사를 정치검사니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검사들은 죽기보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는 자부심 그걸 가지고 어려운 수사를 하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견디는 건데 검찰청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어려운 수사를 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가리켜서 정치검사니, 친위구태탄이 그다음에 누구의 주군이, 개니 이런 소리 하니까 정말로 검사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검사들을 정말 열받게 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죄자 이화영을 9년 6개월에 형을 받은 그래서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를 국회로 불러서 검사들이 무슨 짜장면을 사줬네 그리고 회유를 했네 또 갈비탕을 사줬네 또 연어를 사줬네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검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화영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화영이라는 범죄자를 불러서 너 검사들한테 해유당했지? 너 검사들한테 압박당했지? 검사놈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저것들이 나쁜 짓 작당한 거지? 그 얘기하라고 멍서 깔아준 거 아닙니까? 이화영한테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는 검찰에서 다 불었습니다. 이재명한테 대북 이 송금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불었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화영이 본체라는 게 나타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유하고 압박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살 길이 어딘가 딱 보니까 혹시 이재명이가 그래도 또 살아나면 내가 나중에 길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때 이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계속 이화영이가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영으로 하여금 검찰을 공격하도록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주당 세력과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7위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 이번에 법사위원들이라고 하는 자가 9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범죄자를 국회로 불러서 원래 말이죠. 범죄자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특별히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지 국회에서 범죄자를 왜 부릅니까? 지 멋대로 국회에서 범죄를 불러다가 뭘 물어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전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검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더 뚜껑이 열린 것은 뭐냐면 말이죠. 이번에 이 이화영이 입에서 말이죠. 김성태 하고의 검은 커넥션 이것이 드러나면서 어차 잘 됐다. 이번에 검사들이 말이죠. 이 정치 자검 이 검은 커넥션 이걸 꼭 밝혀서 이재명을 이번에 정치 자검법으로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나가면서도 위진교사 나가면서도 이 재판 나가면서 계속해서 검찰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세상에 검사들을 향해서 친위구태다다. 정치검사다. 그다음에 독재검사다. 검사 독재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사건을 조작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그럼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한다면 그게 검사입니까? 그게 범법자고 양아치지? 그렇게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차에 이화영이라는 놈을 갖다가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서 또 재판부에서 재판을 거쳐가지고 9년 6개월에 이렇게 실형을 받은 이놈을 불러다가 이번에 얘한테 몽성을 깔아주면서 다시 검사를 공격하라고 하니 검사로서는 그야말로 열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게 검사들을 열받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저번에도 이정석 검사를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추진하다가 저번에 헌재에서 기각당해가지고 이정석 검사를 탄핵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박상용 검사를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상용 검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의 대북 손금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검사를 했습니까? 그 수사검사를 탄핵시키겠다 나오니까 아니 뭐야? 도대체 지를 수사했다고 탄핵시켜? 그러면 모든 피고인이 말이죠 질을 수사한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말이죠 국회의님만 된다면 다 탄핵시키겠다고 나설 것이고 국회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사법적인 아니 사적인 어떤 린치를 가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이재명을 수사했다고 해서 그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를 탄핵시키려고 탄핵청문회를 열고 거기다가 이화영을 불러서 박상용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을 공격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는 이게 사장께를 갖다 놓고 씩씩 풀어라 이렇게 지금 이화영 같은 놈을 갖다 놓고 씩씩 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법을 방해하는 거고 검찰을 갖다가 악마로 몰아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을 공격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고 공무방해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을 갖다 모욕하는 거고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 안 되겠다 이거 이재명을 우리가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겠다 이놈이고 저번에 유창원 판사가 기각시켜가지고 말이죠 구속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수사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법카도 싸고 있고 대북선금도 아직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서현동 정자동 그다음에 김만배 신화님과 함께한 이 가짜뉴스 공작 또 그거 말고도 수많은 지금 여러 가지 범법행위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 밝혀진 김성태한테 돈 받아가지고 말이죠 법원에 로비한 재판거래 정황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이 정말 밤을 새우더라도 전부 다 증거를 찾고 다 찾아가지고 저 반드시 저 이재명 저놈을 갖다 구속시키겠다 이 검찰을 갖다가 모욕해도 능멸해도 도가 있지 이 국가기관 그리고 정말 프라이드로 사는 이 검사들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검찰을 저렇게 그야말로 악무화시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말이죠 열받아서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강시나TV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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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